안녕하세요. 끝까지 함께하는 성공법칙 강원우입니다. 자, 10시가 넘었습니다. 대치동 수업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TCC는 아니 그동안 아무도 이렇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. 이게 진짜 무료인가? 진짜 무료입니다. 선생님, 뭐하시는 겁니까? 어, 관리반. 과외처럼, 현장 학원처럼 여러분들 옆에서 끝까지 점수 오르는 그 순간까지 떠먹여주고 계획 짜주고 난리 쳤다가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그런 관리반 신청하시라고. 그리고 선생님이랑 공부 같이 하자고. 전부 다 무료입니다. 자, 대한민국에서 아마 2018년에 사교육 강사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관리했을 겁니다. 온라인으로. 뭐 오프라인 통틀은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관리했을 텐데 학생들이 점수가 정말 그냥 미친 듯이 폭주하듯이 올랐어요. 여기서 아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내가 내 친동생이어도 이거 시켜요. 아, 동생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려나? 내가 오빠한테 왜 받아? 싫어할 수 있겠구나. 근데 이 관리 시스템은 학생들이 원하는 거, 그리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모든 거를 싹 다 녹인 겁니다. 인원 수의 한계가 있다는 게 아쉬울 뿐 이거 여러분 관리반, 모집 관리반 뜨면 그냥 바로 신청하세요. 내가 여러분한테 원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야, 진짜로 내가 영어 정말 못해요. 영어 정말 잘, 다 필요 없고. 나 영어 등급 바꿀래. 나 진짜 오래 수는 잘 보고 싶어.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할래. 이거 하나면 끝나요. 진짜. 장담하는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영어, 4주 혹은 8주 안에 영어로는 바뀝니다.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실제 필요한 강의가 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실제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강의량은 얼마나 되며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적용 연습은 과연 무슨 책으로,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. 할 거 한 것도 없고 아까 말했지? 독한 마음. 나 점수 올릴래. 그 생각 하나. 그러면 관리반 딱 신청하잖아? 담임선생님 배정되고 네 수준에 맞게 커리큘럼 짜질 겁니다. 거기에 맞춰서 일자별로, 파트별로, 날짜별로, 복습 스케줄 별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공이 돼요. 그냥 그날 그날 주어진 거, 그 최소한의 분량만 하시면 영어는 끝납니다. 니네 선배들이 그랬어요. 그리고 공부를 얘들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담당 선생님도 알바가 아니야. 전부 다 직원들이야.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매시브라는 교육법인의 대표로 있습니다. 학원을 10개 가까이 운영을 해왔고 많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대치부터 시작해서 분당, 평촌, 학생들 관리를 직접 합니다.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관리를 해요. 무료로. 왜 안 하냐는 거지. 목숨 걸고 클릭하세요. 그러면 점수가 바뀝니다. 선물 같은 거예요. 내 새끼들 점수가 올랐으면 좋겠어.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얘들아. 같이 공부하세요. 학습 인증 올리라고 할 겁니다. 그럼 선생님들이 체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과제도 제공하고 학습 추가자라도 나가게 될 거예요. 여러분들 공부 혼자 하고 외롭게 두지 않을 거라고.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랑 계속해서 얘기하고 소통하게 될 거고요. 실제로 이거를 제대로 따라만 오게 되면 점수가 진짜 아까 말했으면 좋죠. 그냥 폭등한다고. 김땡선 학생이 사설도 57점 나왔었는데 수능에서 1등급 맞았다고 후기 올렸습니다.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. 후기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. EBS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뭐 이 투수에도 많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건 무료예요. 단 선착순이라는 거. 신청만 하고 네가 그 관리반에 들어가기만 하면 숙제만 하세요. 그러면 다 바뀝니다. 모든 게. 오케이?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뜰 거예요. 오케이?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. 내가. 자, 뭐 이건 지금 다 후기 드리고 그냥 다 얘기해요.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. 진짜 영어는 이거 하자면 끝이에요. 고민은 다른 과목에서 하세요. 영어는 무조건 점수 올려드릴게요. 자, 끝까지 함께하는 성공법칙 강원우입니다. 선생님이 약속대로 수능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하고 함께할 거고요.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할 테니 너는 그냥 잘 따라만 오시고 선생님 손 잡은 거 놓지만 말아주세요. 우리 화이팅 하자 얘들아. 오케이?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네 인생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. 내가 바른 길로 빠른 길로 안내해 줄게요. 오케이? 우리 섭대 보도록 하시고 독종관리반 학생들 딸기팸 학생들 화이팅입니다. 니네 인생 선생님이 빛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수업 때 봅시다 얘들아. 안녕 안녕 안녕